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썰은 누가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청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세상 경험이 많고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적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잠깐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히 청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빛이라는 거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습게 근데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아니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에 한 끼를 식사할 수 있지 이상하게 들더라구요. 근데 이 뉴스로 맨 처음에 글 만들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아마 많이들 봤을 겁니다. 그게 유튜브에 메인으로 떠가지고 아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조회수가 한 100만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영상이 보니까 상악기법 하나는 떼오더라구요.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떼오냐고 하니까 알바도 못받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한 끼에 먹고 살고 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020년 아닙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나이때면 대학생이면 한참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뱉어지게 먹어도 모자를 판인데 우리 저 나이때 무슨 뭐 간혁적 단식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구요.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이해 가면 만연이 되는 건지 뭐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기사에서 그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그 청년들 중에 빚이 많아서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구요. 그 기사 요지는 이겁니다. 사실 뭐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못 부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도 솔직히 충격이지만 그 이상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거 였습니다. 아니 대학생들이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 어린 나이에 개인 회생을 한다고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보통 개인 회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은 그런 거죠. 뭐 사업하다가 빚이 망해가지고 빚이 너무 능뚱인데 도저히 갚을 길이 안 보여서 개인 회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회생은 보통 이런 겁니다. 뭐 사업을 했는데 좀 시원하게 말아먹어서 이 누가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뭐 장사 같은 거 많이 따거나 그래서 개인 회생하는 경우는 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이상할 게 별로 없는데 아니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직 세상 빚을 보지 못했잖아 사실 아직 학생이잖아요 학생 어찌됐든 간에 성인이긴 하지만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생이 괜히 생활한다. 자기가 그 빚을 많이 져서 갚을 많이 여력이 안 되니까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도 또 개인 회생 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왜 개인 회생을 지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이 가장 컸고요. 학자금 대출하면서 그 생활비 대출까지 같이 했더라고요.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학생으로서 해결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회생을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오죽하면 이런 개인 회생을 지게 되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이거 막 써먹으면 안 돼. 개인 회생 같은 거 학생들 이거 너무 관대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 회생 같은 거는 절대로 내가 정말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아는 거예요. 도저히 진짜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막 쓰라고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나이 때부터 저 맛을 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열심히 해서 돈 벌 생각을 할까? 아직 세상에 첫발도 내비지 못했는데 제대로 된 회사도 다니지 못했고 돈도 제대로 만져본 것도 없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정착하려고 이 걱정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려가 저는 요즘에 학생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 스펙 채우고 이런 거 난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경제 교육 돈 관리 이게 더 중요해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든 적어도 내 인생에 금전적으로 마이너스를 최대한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사회에 나오고 나면 그 마이너스 때문에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한다고요.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일자리 부하면 해결된다. 해결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졸업한다 하더라도 취업 바로 안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왔던 그 몇몇 대학생들한테 스펙도 굉장히 좋은데 취업 바로 못하잖아요 이게 어린 나이때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시작한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에요. 그거 자체가 나중에 뭐 잘되고 뭐 대기업 가고를 떠나서 그거 자체가 리스크야. 빚은 되도록 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때부터 부모님의 의향인지 모르겠지만 빚이라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 나 그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빚도 자산이다. 빚이 뭐가 자산인데 빚은 마이너스지. 빚은 짐. 마이너스. 채무. 부채. 절대 긍정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뭐 엄청 엄청나게 대단한데 좋은데 삐까뻔쩍한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에 5점은 남기면 안 돼요. 5점은 뭐 남들한테 뭐 상처를 준다거나 범죄를 져지 않는다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 채무적으로 그런 짐을 지는 것도 그런 짐을 지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자 부자 돼야 된다. 돈 모아야 된다. 부자 되고 싶다. 근데 부자 못 되잖아요. 부자 안 돼도 좋아. 부자 안 돼도 좋은데 적어도 밥 굶는다거나 돈 때문에 고통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꾸 돈 갚아달라 이렇게 도척 당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오죽했냐만은 오죽하면 이렇게 대출 받고 했겠냐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도 내가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거나 그럴만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대학도 사치입니다. 사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그 값을 못한 시대잖아요. 대학을 비싼 돈 내고 돈 투자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못한 시대예요. 여기 대부분의 지금 채팅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대학교 값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나온 거를 본전 뽑고 있습니까? 뽑는 사람도 있겠지. 뽑는 사람보다 못 뽑는 사람이 더 많죠. 오히려 손에만 덕지덕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시간하고 학생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대학생들 혹시 대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대출받고 빚지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 졸업한 후에 값겠지. 뭐 시간 시간하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괴인의생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니 무슨 제도를 해도 사회생활도 못해보셔는 개인의생이야. 그리고 없으면 없는데도 생활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데로.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학생이라서 이해되고 용서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학생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또 악바리 정신 발휘하고 더 냉정하게 봐야 돼.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학자금 대출이나 빚이라는 거 너무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까 그 대학생 시청자 분들 계십니까? 아까 대학교 시청자 분들. 그 혹시 주변에 학자금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동기나 후배들 중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물어보기라 됐습니까? 학자금 대출 왜 갚는 거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뭐 졸업하고 나서 갚지 취업하고 나서 갚지 근데 그건 취업이 100% 돼야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준비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한번 잘못 발디를 했다가 정말 안 떨어지러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그 대학교에서 빚이라는 그 잘못된 사고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내 숨통을 지울 수 있어요. 꽃도 못 피워볼 수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가고 좋은 데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이제는 아무나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그럼 평범한 월급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는데 뭐 지그담장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이 빚이라는 거 이 채무라는 거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빚이라는 건 내가 안고 가야지 누가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고 잡아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겁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자가 대체 받고 있는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이라는 거 괜히 우습게 생각했다 골로 갑니다. 이거는 뭐 서울대 나오고 고조리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데 가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빚을 빨리 갚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빚 때문에 내가 세상에 첫 발을 못 내밀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사회 나온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다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가 안 되면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취업을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취업마저 늦게 돼버리면 이거 오토하겠다는 거예요. 취업하는 데도 오랜 시간 걸리면 이자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이자 엄청 세거든요. 계속 언제 갚을 거냐고 계속 추심하고 문자 오고 할 텐데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때 가서 나중에 나중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이야 제프님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입니다. 나중 언제 정확하게 언제 언제 취업 언제 취업할 거냐 말이죠. 그 뭐 제프님 주변에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대출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2,500에서 3,000만원 사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6,000만원 적게 받는 사람은 한 1,000만원 근데 보통 한 2년치 받는다고 했을 때 2,000만원 좀 되죠. 근데 그 2,000만원 받을 때 2,000만원 나오고 나서 이제 못 갚으면 이제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막상 사회 청년생으로 이제 일해봤자 돈 얼마 안 되는데 뭐 그 돈 얼마 받는 거 해가지고 그것도 유지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과금이나 월세 같은 거 내버리면 언제 갚냐 말이에요. 언제 뭐 집 사고 집은 뭐 꿈도 먹고 결혼도 꿈도 먹고 차도 꿈도 먹고지. 아니 그러면서 뭐 남들 하는 것도 왜 다 하려고 그래? 남들은 안 하는 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이거는 내가 좀 이따가 또 다룰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빚이라는 걸 너무 관대하게 이고 지금 심각함을 모르잖아요. 나이 중에 나이 먹고 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 숨통을 쥐어오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와도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이 벌린 일이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전국의 대학생들을 전부 다 빚쟁이 만들게 생겼어요. 전부 다 빚쟁이 만들게 생겼어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빚이라는 거 되도록 안 줬으면 좋겠고 빚이라는 걸 너무 관대하게 책임감 없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